아토매스큐 아토매스큐입니다. 예쁘죠? 예뻐요. 네 일단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패드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크기 나쁘지 않죠. 요정도는 1,2,3,4,5개 정도. 이렇게 한 20cm 될텐데 옳죠. 자 여기 한 요정도.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패킹. 그리고 여기 옆에가 평면입니다. 기울기가 없고요. 역시 평면. 딱 올려 놓는거죠. 뒤쪽에는 이거 USB랑 캔싱턴 랍이 다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8개의 엔들리스 노브입니다. 계속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맵핑에서 쓸 수 있는 노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터치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 바뀌는거죠. 으다다다다다. 이렇게 줌, 인하고 줌 뭐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재밌죠? 그 다음에 방향 설정 키들.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 보시면은 이제 이 셋업에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바꾸실 수가 있어요. 셋업을 누른 다음에 여기 항목이 뜨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런 식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이중에 항목을 하나 선택을 해서 뭐 얘를 눌러야 되죠. 클라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 또 뭐 애초에 셋업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옥타브 누른 다음에 옥타브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여기 움직이는 거 이런 불빛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쓰시면은 진짜 뭐 비주얼적으로나 뭔가 약간 디자인적으로 되게 좋은 효과를 줄 것 같아요. 왜 괜히 뭐 때문에 이런 패드 켜놓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뽑으면 꺼집니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돌아오는 컨트롤러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컨트롤러 저희가 뭐 다양한 사이즈에 다양한 용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대체 얘는 뭘 뭘 위해 만들어진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게 뭐 약간 리뷰를 하면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큐베이스를 주력 이제 시퀀싱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프로그램 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빈칸들이 있죠. 그 시퀀싱 프로그램이죠 뭐 지금 에이블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원 그리고 프로툴 이런 것들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외에 뭐 있긴 한데 뭐 일단 대표록으로 한 5개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 요즘 이제 컨트롤러들을 보면은 스튜디오원에 이제 적합하게 나온 모델이라던가 뭐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랑은 뭐 아예 안 붙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저희가 할 아톰 SQ 모델은 스튜디오원과 함께하는 전용 모델이다. 네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원 생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해드릴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좀 좋은 리뷰가 될 텐데 뭐 저희 둘 다 스튜디오원이 있지도 않고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일단 리스트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걸 그냥 기본 컨트롤러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스튜디오원 유저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겠지만 그 이제 유저분들이 직접 가져가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활용도를 갖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연결하자마자 그냥 바로 붙을 거예요. 일단 저희는 예전에 안 붙는 거 억지로 그 미디 설정에서 만져가지고 붙여가지고 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게 붙여놓잖아요. 꼭 버튼에서 오류나는 거 생기고 이거 눌렀는데 건방 같이 눌리고 재생되는데 컨트롤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억지로 붙여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막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냥 기본 컨트롤러로서 그냥 뭐 그런 뭐 패드의 연주감이라든가 그냥 뭐 느낌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요정도만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네. 네 조금 더 스튜디오원의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다. 요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버즈비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미디 키보드 패드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건반 연주자를 위한 거라기 보다는 조금 드럼 시퀀싱을 많이 하시는 분들 패드 연주가 익숙하신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좀 나가는 편이에요. 358,000원 크기에 비해서는 좀 비싸죠. 자 볼게요. 리듬 앤 멜로디 포터블 패드 컨트롤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뛰어난 표현이 가능한 컨트롤러다. 스텝 시퀀싱이라고 이제 이렇게 찍으면 그 다음으로 가는 이런 시퀀싱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실시간이 아닌 되게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쿵쿵빡쿵쿵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쿵쿵빡쿵을 해야 돼.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쿵쿵쿵빡쿵쿵쿵쿵빡쿵 찍으면 이게 여기에 스냅에 맞게 딱딱딱딱 이렇게 찍히죠. 그래갖고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있으면 쿵쿵빡쿵쿵쿵쿵쿵쿵쿵쿵 그 다음에 버튼 이거 스페이스바 하나 누르면 저는 앞으로 나가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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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이제 그 스텝시퀀싱인데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편하다고 해요. 근데 전 스텝시퀀싱 거의 안 쓰거든요. 그냥 다 실시간으로 리얼로 연주를 해서 그게 더 편해요. 그리고 퀴 누르니까 근데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보면 마우스로 특화되신 분이 있고 이제 건반으로 빨리 해서 그게 더 빠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빨리 다다닥 팍! 다다닥! 빡빡! 그래서 그냥 필요한 구간 복사해서 복부하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 나중에 필링 같은 거 수정해버리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스템 시퀀싱과 미디 키보드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벨로시티 같은 것들도 되게 민감하게 먹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거 이따 저희가 드럼 침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드럼 패턴 에디팅 컨트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적화된 RGB 표현이 가능한 32개의 패드 색깔도 되게 예뻐요 또 어드밴스 기능을 통해 키보드 스케일 변경 가능하고요 내장 아르페지에이터 터치 스트립을 직접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뭐 CDO1의 애초에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손가락 끝으로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프로덕션을 위한 완벽한 툴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톰 SQ에 포함된 스튜디오 1 아티스트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시면서 스튜디오 1이 되게 직관적이고 편하다고 해요 어차피 저희처럼 오랫동안 자기가 쓴 프로그램이 있고 약간 고여있는 물들이 굳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반드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손에 익은 프로그램이 딱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1 요새 추천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뭐 처음 시작하면 가격 생각하면 저는 로직 추천드리고 멀리 좀 보고 편하게 쓰신 다음에 저는 스튜디오 1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편하고 적응하고 나면은 네 되게 활용도도 높고 네 쉽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가져가실 때 아예 그냥 뭐 에이블톤 라이브 컨트롤러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그래서 에이블톤의 드럼 패턴을 아톰 SQ로 프로그램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이블톤 라이브 라이트도 같이 제공해 뭐 이렇게 많이 줘 네 그래서 이걸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 직접 받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맵핑 하기도 편하고 저희가 MCU 모드, HUI 모드 이런 걸로 막 억지로 막 그 리맵핑 시켜 갖고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오늘 뭐 그걸 굳이 보여 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기본만 보여 드리고 뭐 요런 게 가능하다라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내비게이션 트랜스포트 패널 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것들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 여기 지금 이렇게 눌러 가지고 보면 여기에 이제 뜨고 여기서 뭐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설정 바꿔 주실 수 있거든요 뭐 옥타브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럼 보면 여기 이제 막 이렇게 막 색깔 막 바뀌는 것들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컨트롤러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튜디오 1이랑 붙으면은 더더욱이나 직관적으로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USB 버스 파워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다 갖고 다니긴 좋은데 무게는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가볍지는 않아요 엄청 어느 정도 무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무게는 안 나와 있네요 밑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0.9키로 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네요 한 1키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 그럼 바로 컨트롤러로서 어떤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피아노 컨트롤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반 치시는 분들한테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고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게 도, 도샵, 레, 레샵, 미 그 다음에 미파잖아요 이 사이에 없잖아요 안 눌립니다 피아노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아노 칠람 가능하죠 iete정안 요오오 이걸로 친다고 суд 요오오 오이업 음악 잘한다 왜이래 음악 잘한데 네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이걸로 12 Tom 나 못 치누 같은데 어떻게든 쳐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또 누를 때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참 좋네요 귀엽죠? 불 꺼놓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드럼 드럼도 보면은 이제 옥타브를 여기서 체인지를 해줄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베로시드가 되게 민감하게 먹습니다 오 되게 좋네 생각보다 이런 것들 찍는 거 되게 좋겠다 그래서 좀 살살 오 오 오 오 진짜 되게 민감하네 근데 그건 있겠다 민감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쳐야겠다 열심히 치긴 쳐야 돼요 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로서는 패드 쪽에 익숙하신 분들 드러머 분들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데 피아노는 완전 비춤이다 아까 보셨겠지만 이거 저는 그런 분들 좋을 거 같아요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거 같은데 유튜브 보시면은 핑거 드럼 해가지고 이제 mpc로 드럼을 완전 리얼처럼 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진짜로 어떻게 하냐면 흑인분들이 이거 들고 녹음실 갑니다 맞아요 녹음실 가서 음악 들어 오케이 한 다음에 이걸로 리얼 드럼처럼 쳐요 맞아요 봤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녹음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좋을 거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연습을 해갖고 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이거는 피아노 전용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까 뭐 여기 만지니까 뭐 이렇게 쑥쑥 되던데 아 맞아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여기서 줌을 만져주시겠어요 편하네요 되게 어 어 문역대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런 이게 줌도 돼 줌 이렇게 하면 줌 이렇게 하면 펼쳐지고 오 야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 원이 아니여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지금 뭔가를 그 보여 드릴 순 없는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 되게 많다는 건 알 수 있네요 그죠? 뭐 안 되겠지만 재생은 안 되겠죠? 응 뭐 그렇죠 우리 피아노 소리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최소한의 컨트롤로서만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자 어찌 됐든 얘는 어 좀 맵핑이 가능한 프로그램에다 붙여서 써야지 이걸 쓰는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응 자 이렇게 얘네들 참 여기 엔들리스노브고요 응 이것도 다 맵핑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다가 맞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큐베센서는 안 됩니다 아니 되긴 돼요 어떻게든 해서 맵핑해서 쓰면 되는데 아 근데 문제라고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하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게 완벽하게 잘 안 붙고 그러니까 안 붙으니까 계속 오류가 나니까 오류가 나잖아 저번에 우리가 해석 오류가 많이 났었죠 한번 그러니까 오류가 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오류가 나면 쓴 이유가 없지 오류가 안 날 때까지 우리가 맵핑하잖아 오늘 다 잡아먹어 집에 못 간다고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톰 SQ 스튜디오 1 전용 컨트롤러 같이 보셨고요 드럼 시퀀싱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미디 컨트롤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컨트롤러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컨트롤러 또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두변 해야지 뭐 어쩔 거야 알았어 우리가 갖고 오나? 사장님이 갖고 오지? 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 아휴 갖고 오지 마세요 갖고 오지 마세요 박훈성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 하이